지금 대략에 홍수났습니다 지금 와 무릎까지 찼네 무릎까지 지금 무릎까지 차서 SUV 외에는 전혀 못가요 우리 집이 저기 지갑 뒤인데 이거 어떻게 하지? 와 이거 필리핀에서 SUV를 타야되는 이유 중 하나 저는 높은 차 타야돼 파도 파도 집 앞에 파도풀장에 와 집이 바로 저 뒤가 뒤인데 아이씨 이런 낮은 승용차는 거의 못 갈거에요 와 와 어떻게 이렇게 불지 물이 미쳤다 자랑은 죽어 차들이 다 못가고 있어요 우리 그냥 갈까 우리는 차체가 낮으면 거의 지금 저런 큰 차 뒤에 따라가는 것 봐 길 틀어주니까 어 길 틀어주니까 물 틀어주는 거지 이거 저는 그냥 걸어가기를 지금 걸어가고 있어 지금 모든 비닐봉지 다 담겨서 그냥 이러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 젖었어 다 젖었어 미쳤습니다 아 더러우고 싶던데 아 이거 어떡해 우리집 바로 저기거든 아 또 붙어 가자 차량 오 파도가 처음이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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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과했어 아 미쳤어 집 앞에 아 미쳤어 아 미쳤어 집 앞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